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럼 미리 구독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뭐 어떤거 드실 메뉴 여기 한 번이나 있으면 여기 뭐 레스토랑이네 아유 레스토랑을 둘이 아유 여러분들 불고기? 호박불고기? 그래 그럼 불고기 먹자 어 거기 있네 밥에다가 술 드시는거 아니야? 에휴 아니야 뭐 어제 아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여기도 뭐 있네 육개자 불고기 여기랑 근데 고깃집이네 네 잠깐만 조기서 그냥 가볍게 먹자 네 땀 많이 흘리시네 어? 땀 많이 흘리시네 손살 상남자 손수건 아유 여름에는 손수건 들고다녀 이제 여름이요? 어 여름에 이렇게 땀나고 하면은 닦아야지 뭐 저런 뭐 땀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뭐 어? 현장 섭외 방송한다고 남들이 안하는 걸로 형님이 하시네요 그래도 잠시만 여기 갔다 손수건 들고다니는 남자 어머니 그래 뭐 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도 완전 고깃집인가보다 호박불고기 아무거나 근데 뭐 똑같애요 여기 삼계탕도 있고 형님 너 삼계탕 먹을래? 땀 많이 흘리시는데 삼계탕 그래그래그래 뭐 내일 복날인데 뭐 아 네 어 삼계탕은 아 오늘 8월 15일 오늘 가급절 어 네 네 예 예 예 여기 앉아 무슨 영상같은거 촬영주는데 아 저희만 이렇게 예 저희 그냥 밥먹는거 찍어도 되죠 예예 예예 뭐 저희 추억만들기 뭐 좀 지금 여행중이라 예 예 아 안들어봐 안들어봐 예 예 예 다 물 아프리카 예 인터넷 방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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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드세요? 네? 저희 약수삼겨둔 어떤 삼겨둔이 제일 맛있어요? 되게 맛있다. 좋아. 한방이 중에 많이 나가요. 한방이요? 한방 2개 드세요. 한방 2개 드세요. 네. 어, 근데 당구를 딱 보니까 깔끔하게 잘 치네. 깔끔하게 잘 쳐. 자, 이제 이제 뭐라고 드리냐? 그냥 아까 당구 아 됐어 띠로 로맨스 하신거구요? 어? 그게 이제 지민이지 형수님이 하셔야 된거야 어? 에이 그게 그런 콘텐츠가 그런 뭐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해가 해주세요 형수님이 어? 아이고 난 방송에서 뭔짓을 해서 그리고 방송에서 한거보다 이상하네 그럼 그런 것도 이해 뭐라고 그러면 안돼 지금 와 엄청 크네 와 진짜 왜 이렇게 커? 진짜 맛있네 뭐 오늘은 집에서 특별한 건 없고 식사를? 이제 집에서 NS 팬들에게 큰 사람들이 깔끔해 잘 꺾었습니다! 아유 일단 그만 드셨네 제가 팬들도 잘 쌓인건데 죄송한데요 집에서 소리 조금만 줄어들시면 안될까요? 이제 소리가 좀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뭐 하시던 말 있으세요? 응? 어 그러니까 팬들도 비직이 쫓아서 가는 것 같아 성격이나 그런게 팬닉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팬닉 있어요 어? 팬닉 중에 얼굴이 있었고 유도하고 그래 아유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응 뭔가를 생각하고 팬닉 하라고 아유 그냥 팬들이 이제 너무 잘 모르겠어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날 뽁뽁 일어나네 형님도 팬닉 있으시죠? 아유 나 없어 ZICO 그거 팬닉 아니에요? 아니야 옛날에 이제 생글을 했는데 지금 팬닉 할 수 있으면은 솔직히 너도 막말로 네 방송하는데 앞에 ZICO 써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야? 응? 응? 안 불편해 좀 불편하잖아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아 지금 딱 ZICO 써있으면 다 싫어해요 응? 그럼 뭐 음반은 언제 나가? 아니 좀 위정이 어디 위정이야? 어 지금 노래를 음 마스터 못해 오늘 이제 해서 녹음 다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음 음 형님은 뭐 노래가 난데 시승이 에이 고음 노래를 내다가 지금 요리 잘하시나요? 에이 노래 못해 에이 노래 못해 그 재미로운게 부르고 하는거지 네 아 이거 부르고 아니요 네 네 다들 여러분들 얻어들어 오시구요 나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시길 바랄게요 저녁식사들 아 저 저녁시간에 그치 9시 20분에 응 뭐 오늘 몇시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아 그래 원래 원래 되게 늦게 일어났잖아 이거 반 식사실 위에 넘어가시네 응 그치 다이지 그게 오래고 여기서 한시간만 드시면 아이 가까운건 너부터 와갔잖아 얼마만에 갔냐고 아유 여기야 늦어도 한 2, 30분이면 가 음 가까운거 음 수원 수원거리를 하면 아냐아냐 그렇게 안 아니 아유 아유 남순이다 인정이 왜 부러워요 음 남순이만큼 여러분들 아프리카 BJ들 중에 좀 그래도 예의 바르고 네 그러고 그런 BJ가 없어 형님 무슨 말을 잘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말 그 형님하고 그날 방송하는 BJ는 1등이야 뭐 1등이야 아이고 안그래 그쵸 여러분들 안그래 어제 좀 K도 좀 보니까 아이 좀 여러분들 괜히 하루 지나도 좀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아유 두 번 다시 보기 싫더라고 어? 방송 뭐하셨어? 어? 어? 그냥 뭐 걔랑은 어제 탁구 대결했지 탁구요? 응 아이 여러분들 진짜 농담입니다 응 아니 K랑 어제 그냥 그래서 K가 뭐 여캠 그 유연 어? 유연인가? 아 K 있네 음 어 K야 아 그냥 아 이게 여러분들 진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좀 약간 말문이 막히고 이제 좀 어색하면은 자꾸 뭔가 정치질로 그냥 그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 내가 어 근데 참아 K한테는 여러분들 정치지도 못하겠네요 음 어휴 어제 K 덕분에 뭐 유연이가 만나갖고 어휴 그냥 연예인 같아 응? 나중에 너도 한번 그 해서 어? 초대해서 한번 그 방송 해봐 유연이는요? 어 어휴 손격도 좋고 내가 이태까지 본 여캠님들 중에서는 아니 1등이죠? 어? 또 가사가? 아냐 아냐 진짜로 이때까지 그런 여캠님들 중에서는 가장 이뻤어 정말 아 진짜 이거는 뭐 1등이 아니고 진짜로 이건 내가 아까부터도 내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냥 이쁘다고 하시라고 어우 어우 진짜 괜찮다 마음에 드셨어 어? 마음에 드셨어 마음에 드기는 1호 로맨스 혹시 어? 1호 로맨스 1호 로맨스 1호 로맨스 1호 로맨스 이것도 어 원래 원래 유연씨가 원래 이렇게 돼있는건 아니지만 어 어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아 저희들은 한가지만일까 문점이니까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카레 삼계탕은 아니죠? 카레는 네 색깔이 아 아 한방이요 와 향기가 벌써 상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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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상왕과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그런 막 기분이 드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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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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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1등 위에 1등 위에 계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 1등 위에 1등에 아니라 그 BJ 위에 네 흥빵 뭐야 와 흥빵하다 국물 진짜 너무 시원하네 이런 질문까지는 남자들이 밥 먹는데 이상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내가 보고싶고 왜 그랬어? 형님이요? 비즈니라면 형님 한 번씩 다 듣고싶을거에요 아 비즈니라면 그냥 아니 여러분들 원래 나 정지당하기 이전부터도 연락와갖고 연락와갖고 방송 외적으로라도 숙사라도 한 번 하고싶다 연락 많이 했었잖아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저는 좀 놀란게 한 말씀 드렸어요 방송입니다 저는 진짜 형님 방송에서만 컨셉인줄 알았었는데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게 저는 전화 한 분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 당첨였구나 어우 나는 똑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운영자였으면 아예 그 근처에 모두가 아프리카 마지막인 야 근데 Kay 오늘 뭐 아무튼 볼링대회 나가서 뭐 중우승회 때문에 그래도 진짜 원래 8강에서 바로 떨어질거 내가 어제 조금 연습해갖고 그래갖고 그래도 좀 밝히셨거든 아 주의인이들 몇번 쳤는데 응 탁고요? 탁은 내가 이겼는데 탁투 네가 이겼어? 네 타코 타코 가위노노 간구말고 타코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야 뭐 그냥 군대에서 좀 먹죠 동수부대에서 타코를 쳐요? 아 동수부대는 아니고 아 군대에서 원래 아 근데 너 군대는 갔다왔던? 네 저 유격국으로 어? 아 니가? 네 오 그래? 응 낙하사는 못하봤는데 유격 조금에는 이제 어디 사단이나 어디 뭐 그런 데서 뭐 대대 단위로 아 연대 단위로 이렇게 한 마신 거 유격 훈련하러 오나? 네 공수부대는 어? 유격 아니 공수부대는 이제 빠지마 아 저희는 이제 육부는 그런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형님은 훈련에 큰 훈련이 너무 우리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미사용이 나 응 너 그런 거 알잖아 영어 같은데 보면은 진짜 땅에 진짜 그 땅 파서 들어가서 이제 그 비밀 지나가다가 용이 남사라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고기도 가만히 한복 응? 한복 다른 것도 뭐 하고 솔직히 뭐 유격 훈련 뭐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에휴 응 응 응 재밌어 응 오 그래도 유격 거교를 하고 왔네 응 응 응 나오면 뭐 똑같잖아 나오면 똑같지 않았어 응 그래 그렇지 응 응 형님을 응 아니요 응 이런 말씀 드려요 응 형님을 보고 누가 방식으로 초신이라고 어휴 난 원래 딱 사람들 지금이야 이제 좀 나이 먹고 해서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해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눈빛만 봐도 막 사람들이 진짜 그랬어 뭐 갔다 가면 눈도 못 마주쳤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응 응 야 이제 케이 오늘 뭐하냐 흠 흠 강남까지 왔다가 그냥 갈라니까 좀 고생을 하네 응 응 음 음 케이 뭐해 아하 그냥 가세요 이제 이제 이거 으음 으음 에헤 여러분 나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음 음 음 어휴 케이가 그래도 준비성이 내가 특별해 어제도 그냥 이제 이렇게 탁구매기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맥주 한잔 먹고 하는데 아이 케이야 오늘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볼만이 끝나는 거냐? 어? 어휴 어휴 내가 준비한 게 있죠 너도 응?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너도? 뭔 준비가? 아니요 어? 케이는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휴 저도 이제 응 하나 뭐 사풍 터졌는데 응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응 딱 분위기를 휘두를 할 수 있는 어? 진짜 형 친한 역전 누구 있어 언제든지 부르면 부를 수 있는 응 부작하면 언제든지 응 없지 아니 나는 원래 뭐 어쨌든 이렇게 부르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부르면 이렇게 좀 와줄 수 있는 이제 엣지 엣지 음악 응 어제 아니 이거 방송은 같이 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잠깐 통화하니까 아휴 오빠 언제든지 불러 간다고 응 그 정도면 뭐 이러면 뭐 언제든지 불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응 야 케이야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어제도 유연히 해서 다 여자 한 명씩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 빨리 엣지랑 셋이서 한 번 또 어? 한번 짜자 엣지랑 원래 또 친하거든 응 난 둘이는 한 둘이가 더 1호 로맨스로 엽신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나는 걔를 방송에서 처음 이렇게 보고 하는 거라 그래도 또 케이가 또 중간 역할도 해줄게 응 단귤리에서는 너무 단귤리에서는 어디다가 또 집에서 뭔가 막 컨텐츠에서 화면 모르는데 야외에서 막 그러면은 조금 좀 어색해질 수가 있어 무조건 술먹방으로 가시겠다던데 응 일요일 오늘 술먹방으로 가시려고 하시려고 어? 그건 아니지 근데 모르겠어 마무리는 이제 또 솔로 되기도 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응 음 아니 이제 좀 야 이런 거까지 어찌 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응 그 니 예전에 이제 방송 이제 들어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유 이런 거 물어보는데 왜? 응 응 응 아 예? 아유 왜 왜 늘 그러세요 향이요? 어? 향이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향이가 1호 로맨스 하신다고요? 아니지 무슨 1호 로맨스야 뭐 큰일 날 소리 하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연결 도리를 만들어 주시면 원하시는거 아니시죠? 어? 아이 별거는 아니고 영장으로 음 음 아 여러분 진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음 아 근데 요즘 그때 보니까 뭐 오버워치도 좀 작았구만 어? 아 아 지금 한 몇몇 찍었어 아 갑자기 또 오버워치 할 얘기가 어? 오버워치 할 얘기가 분위기가 안 힘든데 아니아니야 또 얼마 전에 오버워치만 요즘 행보가 되게 행복해보이구나 응? 모르겠어요 그 향은이가 물어보는 건 좀 제가 또 실례니까 형님한테 당부직업적으로 아 아이고 아이고 왜 얘기를 왜 글로 물어봐가 아이고 꿈 마무리가 안 됐으면 돼 아니아니야 원래 시작도 안 된 거야 마무리 질 것도 없는 거고 오 음 음 그러면 아 아니라 이거 음 음 다시는 얘기 안 끊어야지 어? 다시는 얘기 안 끊어야지 어어 얘기 안 끊어야지 음 음 오버워치는 해봤는데 게임 비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진짜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럼 너는 좀 내가 좀 궁금해서 응 근데 그래도 여자비제이들이랑 합방을 되게 많이 했잖아 어? 어? 아 그래도 실물을 보니까 와 정말 이 여비제이가 그래도 가장 이제 좀 이뻤던 거 같다 어? 어? 그냥 한 명만 좀 끊잖아 아 그럼 음 아 이건 뭐 어차피 뭐 다 그 사심이 아니고 그냥 외모적으로만 맛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나머지는 아니 그게 아니지 저기 우리도 그 정도쯤은 괜찮잖아 저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어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음 탕이도 이뻐요 어? 탕이도 이뻐요 음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왜 물어봤냐면은 네 나도 원래 예전에 막말로 얘기해서 네가 요즘 그런 거 이제 보면은 뭐 뭐 몬파리 BJ라고 그러잖아 어? 아 근데 나도 예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는 게 응 뭐 말은 이렇게 다하지만 응 형님도 응 하시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정보는 이제 좀 틀리니까 어? 왜 정보이 틀리는지 모르겠어 가끔씩 하는 거나 뭐 맨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어차피 그 단대를 맨날 튀는 거나 가끔씩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응 사람들은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막말로 응 그러면 넌 때문에 행복해 아 제가 혹시 임방규 지금 다 차지해서 그런 어? 어? 어 요즘에 또 없어지고 있어요 고맙더라고 응 응 아니 근데 왜 자꾸 너의 얘기가 그렇게 왜 많이 나오고 막 자꾸 이제 그럴까 형님이 잠재로 숨기고 계시니까 아이고 아니 제가 이제 제가 업무 때문이 아닐까 아 아니 그래서 그치 그러면은 뭐 희산을 하면 뭐 어쩌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막 좀 부담되긴 하지 그치? 너무 그렇게 다 막 네 얘기로 막 뭐 구배되고 하니까 아니 저 임방계를 요즘에 안 받았어요 응 끊어졌어 형님의 임방계 왜 보세요? 어? 임방계 요즘은 또 이제 좀 신고 충격이나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그냥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임방계를 보면은 이제 뭘 잘못했네 뭐했네 뭐 짓고 이 새끼도 이래서 너 보낸다 막 그런걸들이 많이 없잖아요 알고는 있어서 이제 살짝 그래도 대비는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그치 그치 응 대비가 전혀 안 계신 어? 대비가 안 계시는 거 같아 뭐가 괜찮네 이렇게 뭐 응 학교를 한번 갔다 응 아 그래도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면은 이제 형님 난 박서까지 쓰고 왔어 이번이 또 마지막 기회라 응 맛있네 응 맛있네 맛있네 응 아 아니 방금은 왜 아시게 되신 거예요? 응? 방금은 방금은 나는 그냥 이제 예전에 지금 피파 게임 이제 좀 많이 하고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누가 보라 그래갖고 왔는데 내가 해보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응 응 그래서 했는데 잘 맞더라고 박성현 응 여비재 형 만날 생각도 있어요? 어? 여비재 형 난 뭐 많이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많이 사귀어갖고 응 애들이 뭐 아는 미제도 있지만 몰래 주위에서도 응 너도 있고 넌 없어? 좀 없어 어? 좀 없어 그래? 응 음 야 너무나 이게 좀 무슨 내가 이렇게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응 뭔가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좀 폭대감을 가지고 좀 볼까 어? 응 자꾸 뭔가 치졸을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냥 응 그런 거 아니지? 음 음 음 음 아니 원래 좀 맛있어 그런가봐 네? 원래 맛있어 아니 제가 화면을 못 보니까 아 아 화면을 보면 내 표정이 좀 어떤지 이렇게 또 아쉬운데 약간 피곤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게 화면이 아니라 재밌어서 음 음 네 기능이 좀 아니 이제 난타는 막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여자 이제 이제 나 혼자 누가 단둘이 하다보면은 뭔가 응 나도 이제 이전에 많이 해봤지만 또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응 아 뭔가 막 진행하자니 막 그게 되게 더운데 준비를 되게 많이 하나봐 그쵸 하죠 응 어 어우 그런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해 편하게 하는거 응 말고는 다른거 없는거 같은데 편하게? 네 편하게 아 어 어 편하게 해주세요 어? 편하게 해주세요 어? 나는 모르겠어 난 그런걸 신경을 썩은 적이 없었고 우리는 언제나 뭐 얻은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음 음 아 아니 제가 이번에 그 김이보님인가 나도 방송하고 하는거 봤는데 와 진짜 하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 그런게 보이는게 와 대단하더라고 응 누구랑 제가 아빠하고 싶어요 어?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솔직히 그냥 그 유연이랑 다시 하고 싶어 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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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그냥 나도 모르게 음 마지막에는 이제 좀 약간 뭐 다른사람들 오고 해서 헬파티를 끝내긴 했지만 음 누구랑 또 왔어요? 음 나중에 뭐 그 친구라고 해서 이제 그 세아랑 뭐 그 친구도 뭐 했는데 음 어 그 오기 이제 이전에 뭐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뭐하고 하는데도 어 진짜 수상하는 줄 모르는가 어 너무 잘 즐겁더라고 음 음 음 음 아 근데 맞아 그 세아도 원래 이전에 잘 알고 해서 왔으면 좀 재밌게 같이 놀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제 좀 너무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또 와갖고 아 조금 음 음 되게 미안하네 헬파티를 하세요? 어? 좀 막판에 그냥 좀 어 음 야 아무튼 케이야 다음부터 이제 우리 방송하고 갈 때 자꾸 다른 미디어들한테 응? 통하지마 아유 그래도 케인 저 새끼 가족에도 약간 좀 집요한 게 있어가지고 다 연결해 주려고 응 응 서로 이제 좋은 거였는가 응 응 태이가 또 마갈발이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너는 원래 케이랑도 방송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그랬잖아 네 알았어요 응 음 응 야 우리 호호 형님 호호 형님 호호 형님 감사합니다 어우 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형님이 전화시켰다고 그러네 어? 형님이 전화시켰다고 그러네 어? 형님이 전화시켰다고 모르겠어 나 그래도 기억이 안 나 네 예 예 형님 이 술은 먹방이 응 최고의 장기이자 응 최고의 응 단점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진짜 형은 그래 난 이제 또 이제 나도 이제 자꾸 이제 뭐 한 가지 뭐 하나하나 좀 기준을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게 그래서 이제는 야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게스트 방송을 해서 뭐 술 먹방을 하고 두시는 안 넘기려구요 응 그럼 여자 있으면 그게 또 안 되잖아 예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이게 어차피 두시 넘어가서 새벽 늦게까지 먹고 하면은 막 술도 취하고 해서 그 막 재미도 안 나와 응 싹싹 싹 그냥 짧고 볼게 그냥 어 재밌게 확 한번 몰아치고 한 다음에 음 진짜 맛있지 그래 이제 또 다음날 방송에서 그냥 먹고 우리 같은은 이제 학고밥은 좀 어떻게 보면 남순이 이제 좀 너랑은 틀리게 저도 똑같은 동네 아유 그냥 그거 우리는 이제 학고에 지금 형님의 학고에 기준인거에요 응? 형님의 학고에 기준 그건 모르겠어 그냥 학고 학고 하니깐 그냥 우리 학고는 아유 아유 여러분들 뭔 남순이가 무슨 지크를 저를 싫어해요 아이 진짜 나 싫어해 안 싫어 응? М윤이 좀 약간 내 하기 약간 좀 어려운거 있어 아유구 근데 그러지마 근데 그래서 너 자꾸 나 좀 어려워하고 네 이런거 같아서 그냥 뭐 온김에 너한테 당구도 한김 치자 그러고 그러는거지 남자끼리는 원래 뭐 거기까지 당국당끼리 치고 뭐 하면 그래야 좀 친해지고 하잖아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집사 중이신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렵게 생기셔가지고 어휴 포스가 그냥 뭐 뿌려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편하게 생기고 또 편한 상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원래 나도 모르겠어 저도 편한 사람들은 또 편하게 하고 이러는데 아니 어느정도 네가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보는 거 같아 맞아 너같이 바뀌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아 이 사람 되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그래 류 사장이 어서와 그래도 형은 제가 첫번째 보잖아 그래 아 근데 첫번째는 나도 좀 불편했어 그래서 막 아 야 너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냥 오지 말라그래라 난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 응 왜냐면 그냥 아무리 방송이라도 그래도 좀 뭔가 처음 만나고 이제 같이 많이 방송을 하면은 그래도 애들 이제 좀 기대감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도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 아 아 그래서 막 손그레이들 근데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뭐가 형님 형님 응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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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님 형님 에 이거 단둑이보다는 무조건 숙녀분 옆에 비춰야 되나? 그게 그래도 좀 뭔가 방송에서 이제 살짝 이제 형이 또 니 원래 그 하고 하면은 그 연기들 그거 많이 하잖아 어? 그 뭐라고 단막극 같은 거 형이 원래 또 그 지더라 수정 안 치잖아 아니었냐? 그러니까 저는 건우 형님이랑 형님이랑 에이 그건 안 되지 그럼 진짜 너 너도 이제 타격 입어 진짜로 아 난 큰가 이제 나 그 그 아니 그 형님 진짜 좋은 형님이잖아 알잖아 지금 뭐 제주도가 뭐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싸리 그거보다는 뭐 다른 애도 여성 애도 게스트 어? 딱 해서 또 단둘이 있으면 또 어색해 어? 또 우리 또 둘이 있으면은 아니 형님은 남자랑 붙여놔요 형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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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은 아니 형님은 꼭 여자랑 붙여놨냐 여자랑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형님 무슨 사건이 붙어져 에이 안 그런다니까 근데 뭐 형님 여자를 좀 멀리 하셔야 돼요 형수님 계시고 형님은 남자와 이렇게 딱 붙여놔야 좋아가 좋은데 형님 좀 이상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방송에 원래 남자들만 이렇게 넣고 먹고 하면서 세 명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뭐 무슨 뭐 최악의 세대여 뭐여 어? 형 그림이 안 좋지 않아? 소통만 하면 그림이 안 좋지 그러니깐 근데 여자가 생각 좀 보면 왕지영은 그러면은 뭐 형님이 여행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여행도 좋아하지 뭐 여행 같은 것도 괜찮죠 어디 물로 간다는 거 물로 그런 거 그런 것도 좋지 네 어떻게든 뭐 상상 상상 뭐 이렇게 해서 응 여자는 너가 다 섭외하고 네? 어? 여자는 너가 다 섭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 어? 어휴 무슨 어? 그러면 내가 미국의 누나한테 말할게 에이 개 무슨 저한테는 여자니까 응 야 너도 말해 너네 집에 누나 하나 뭐 동생 여동생 있어? 여동생 외동생 그러면 잘 모를텐데 그래도 나름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놀러 가는 거잖아 거기에 가족 가족이 꽤 있고 하면 기분이 나 응? 아유 진짜로 그건 진짜 말씀하세요 누구 어떤 여캠을 원하시는지 제가 한번 응 딱 얘기를 해 주셔야죠 따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유 나는 그런 거 없어 지금 딱 두 명 형님이 원하시는 아유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괜히 이렇게 말 한마디하고 하면은 어? 진짜 딱 만약에 두 명이 딱 네 고르잖아 아까 저희끼리 웃으겠어요 안 되지만 안 되겠지 아 근데 여러분 아니 진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제 그런 생각이니까 네 누구요? 아니 나는 진짜 어 아유 이 유연 형 유연 형 유연 형 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음 음 아 아 아 음 아 그럼 유연 유연 님은 형님이 섭외를 해 보시고 제가 또 형님 섭외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 안될 거 어쩔 수 없겠죠 음 남자가 뭐 안될 거 걱정하고 합니까 일단 몰아붙여봐야죠 형 가능하시겠습니까 응? 아니 뭐 따로 뭐 하필다 유연님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나도 잘 모르긴 하지 음 음 뭐 뭐 물어는 볼 수 있잖아 뭐 케인 통해서 응? 음 형님이 섭외가 먼저 되면은 응 제가 어떻게든 섭외를 시켰습니다 진짜? 방송 발교라 그래서 아니 2대2는 좀 뭔가 조금 우선하지 않을까 원래 한 3대3이 원래 제일 제결이긴 한데 그래 그리고 다 담길 수가 없는데 그래? 음 3대3이요? 3대3 뭐 그런거 3대3은 뭐 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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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전하며 그것도 내가 볼라? 응? 아 아니 무슨 내가 뭐 무슨 다 그걸 내가 왜 다 볼라 했대 다음 그림은 형님이 그리는게 그리시봐 응? 일단 2만원 모였는데 응 뭘 할지가 중요하지 그렇지 아니 원래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어차피 얘기하면 카메라 팀도 있어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스튜디오에서 그런 카메라맨 카메라 팀 이제 해서 하고 뭐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뭐 하나하나씩 잘 짜야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커플게임 같은 것도 괜찮고 응? 응 아 그래 우리 또 고블린 형이랑 미디엄 이슈 오랜만에 쇼핑을 시켜야지 응 근데 여러분들 뭐 자꾸 뭐 무슨 뭐 누가 이렇게 남자비젠을 만나서 너가 막 이렇게 막 여자비젠이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논다 그러면은 뭐 애들 쓸데없이 뭐 상라비니 뭐니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제 뭐 유연씨 아 유연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여자비젠도 나름에 되게 보고 싶어해 어? 진짜로 되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도 아 막 술 한잔 같이하자 뭐하자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와요 아 형님한테요? 아 그럼 나는 하나도 없는데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BJ분들이 막 그런거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술도 좋아하고 아 술 좋아하고 다 다 나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좀 약간 마당발이잖아 남자 BJ들은 그러니까 다 통해서 통해서 연락 잘하서만 연락도 들어오기도 하고 음 음 그렇게 아 허언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싫어해요 음 음 뒤에서 연락을 하신다는 거네 어? 뒤에서 뭐 연락 뭐 주고받기도 하고 하지 음 아니 그리고 또 오늘인가 나이 또 정확히 누구라고 아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진짜 아니 너처럼 이렇게 아 오빠 이렇게 해서 같이 어떻게 펜션 어떻게 어? 음 여행 방송 한번 하고 싶어요 요즘 자꾸 이상하게 펜션 같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네 어? 또 여자도 이제 오빠랑 가고 싶다고 음 음 음 아 미금이 아니고 진짜 아 진짜에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은 여자 비디오들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서 아 그래도 뭔가 만나서 같이 방송하고 싶은 문제 하면은 너야 이제 좀 최상위 뽑히겠지만 나도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 하면 될걸? 어? 어 안그래 솔직히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맞잖아 응 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음 아 질거라가 좀 아깝다 뭐지 너도 원래 연기 좀 원래 아 질거라는 거 같잖아 질거라는 게 좋잖아요 그치 재밌었어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또 어휴 아휴 지금은 1비인데 음 아우 그래 어서 들어와 얘들아 응 왜 철구에 벌써 방송했어? 원래 또 군채군이랑은 좀 친하나? 한 번 뵀어요 한 번? 샀죠 음 아 나 이제 좀 아 나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갖고 좀 물어봐도 돼? 어? 어? 아 좀 약간 좀 이제 아 좀 기분 나쁜 이제 그 질문일지도 몰라도 네 네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 있잖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참 잘 어울린다는 별명이 이제 남공주 어? 어? 음 아니 좀 남들이 막 괜히 남공주 남공주 이러면 좀 그래도 기분이 어때? 어? 어? 그럼 뭐 그냥 뭐 그런 거 없네 어? 그냥 우그라들죠 아 그냥 우그라들어? 음 음 형님 뭐 형님도 별명 좀 있으시나요? 나야 뭐 그렇게 뭐 기억나고 이제 그런 거 없네 음 네 별명 있으신 거 신경 쓰이는 거 있으세요? 아 이 별명은 좀 싫다 아니 그런 건 없지 음 아니 나는 그냥 아니 근데 애들이 막 이제 조금 음 나도 너네 막 이제 그 부산 가갖고 어? 막 이제 애들만 남편 뭐 새랑 뭐 애들이랑 같이 막 다 막 이렇게 뭉쳐 다니고 이제 그랬다나 근데 이제 좀 뒤에서 뭐 피골에서 어떻게 좀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랬는지 좀 뒤에서 말 없이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운보하면서 그냥 애들이 막 어? 남공주 남공주 막 이러는데 어이 좀 그게 좀 되게 좀 웃기더라고 어? 형님 형님 게임 방송하실 때 진짜 웃겼던 게 방송 많다 이런 거 싶어요 아 괜찮아 아 좀 괜찮아요 어이구 다 형님이 그 제라스로 했는데 그래서 야 궁유명 궁유명 뭐라 했더라 퓨명 퓨 궁유명 퓨 다 이렇게 했는데 채팅에만 해 껴가지고 진짜 저 그때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쓰르르 아 너도 원래 좀 롤 잘하잖아 어? 아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아 뭐라 그랬었지? 아 아 나도 뭐 나도 그 말 했던 거 다 기억이 나는 거 같아 아 뭔지 아세요? 응 어 난 다 기억나 아니 아니 그니까 무슨 소리야 아 퓨을 뭐라 그러죠? 퓨 뭐라 그러죠? 퓨? 어 퓨 제라스 퓨? 아니 근데 좀 아니 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아니 말하고 아니 말하고 아니 말하고 아니 딱 진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유 갑자기 막 먹으면 뭐 응 아니 갑자기 거재석이 생각나고 그래서 퓨 근데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음 아 너무 웃겼더라 아 아 아 아 거울의 형님 말씀하셨어 어? 어? 원래 그 진행도 잘하시잖아 거울의 형님 거울의 형님 옆에 방송해봤는데 응 거울의 형님은 음 제가 말을 못 깰팀이 없더라고요 응 원래 그 형은 그냥 강제로 잘라야 돼 주거니 바꾸니가 없어요 그냥 강제로 잘라야 돼 응 그래서 만약에 아니 진짜 그 형님이랑은 전화통화를 한다 그냥 다른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그냥 한 3분에서 5분이면 얘기가 다 전달이 돼 응 근데 그 형님이랑 통화하면은 30분을 통화해야 돼 응 그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막 그냥 막 짜증나서 막 막 핸드폰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막 얘기가 그냥 막 계속 빙빙 돌아 응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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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여러분들 응 아 근데 너네 집에도 그거 혹시 금고 있어? 금고 있어 어 그래? 으음 너무 진심해서 한 30 얼마 정도 사더라구요 음 음 네 30.. 아 30분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참 뭐 3분만 있는게 아니라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집어 주로 집어붓는게 약간 어떻게든 뭐 콘돔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뭐 미치고 있어 이런거 응? 형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 아니 나름 경고가 없지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들 그래요 진짜 이게 어 드릴 게 아니라 응 음 음 아니 나름 경고는 이제 따로 그런거 이제 보관하는 이제 이런 가방이 따로 있고 음 나는 막 좀 예전에 막 그거 보고 예전에 영화 그 뭐였더라? 뭐 놀이게? 어? 네 놀이게? 나 뭐였나 딱 그래도 어디 그 뭐 회사기다 어디 뭐 근데 가면은 공공채 가방 딱 들고 갔고 있는데 응? 좋았어 음 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기다려봐 봤어요? 어? 해보셨어요? 그렇지 아우 내가 해보고 싶고 해봐야 돼 응? 음 뭐라고 하세요? 어? 뭐라고 하세요? 뭐를? 상대방 들이켜서 이게 뭐 식구분도 아니라 뭐 음 음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막 좀 되게 그래야지 응? 진짜로 근데 그러다 이제 그런거에 이제 한번 빠지고 이제 이러면은 또 못 태어나왔네 진짜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때까지 나를 만났던 여자들은 그 이후에 평범한 남자를 못 만나 음 음 벌써 이제 나 이제 그 이제 어? 음 그걸 알아서 그 형님을 직전으로 하고 응 먼저 그 이후에 나 형님 직전으로 되는건 아니 아유 나는 그런게 전혀 없지 밀리시진 않지 에이 전혀 응 나는 나만의 이제 특별한 데 그런게 또 있고 네 이래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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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흠 좀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하기가 힘든데 음 и 그냥 이렇게 얘기 하고 일이 즐겁네 응 그 아 아니... La 아 저는 아까 그 판도를 바꾸고 잘 못해서 그런 그림은 따로 기재랑 많이 맞으시니까 이런 대화를 좀 하고 그래요 되게 맘이 편하네 형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려는 제거랑 얼굴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좀 그랬던 거고 근데 남순이가 여러분도 우리 보면 볼수록 되게 편하네요 집으로 가시네요 어? 아유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짜서 응 기대감만 높여주시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어차피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 근데 나는 절대 안 그래 기재만 높은수록 더 실망은 큰 법이니까 음 음 아니 뭐 나의 이런 대화 무슨 요가복은 무슨 아 근데 요가복은 안 있더라도 음 아니 그냥 너가 어제 좀 좀 좀 컨텐츠는 뭐 좀 해야되는데 언제든지 얘기해 진짜 응 언제든지 얘기해 음 아유 오늘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제 술 많이 먹고 오늘 한 8시쯤 일어나갖고 오늘 좀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좀 당구치고 하니까 좀 체력이 좀 많이 방전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네 만약에 그 스튜디오 가고 하면 좀 좀 개개가 될 거 같아 진짜로 내 몸은 내가 또 잘하겠거든 음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또 밖에서 또 너무 많이 땀 흘리고 돌아다녔잖아 응 이왕 뭐 남순이 방송 보면 만약에 처음 게스트로 해서 나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나름 가다마이도 이제 응 응 가다마이요? 응 응 또 이제 그러고 가야지 응 아유 잘 먹었네 근데 그렇게 딱 나오면은 더 재미가 없을 거 같아 아니야 그니까 이제 먹는 순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하고 해야지 아니 어떻게 하면 펜션 방송도 재밌겠네 응 응 너도 원래 좀 놀러가고 좀 아 놀러가고 좋죠 좋아해 응 응 응 잘 먹었네 아유 잘 먹었네 영순이야 죄송합니다 아유 영순이라니 넌 진짜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 남순이가 뭐 초대하고 하면은 아니 그럼 좀 이런 거까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전에 철구랑 지혜가 너네 왔었잖아 요거는 어떻게 네가 초청을 한 거야 아니면은 철구가 좀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아 철구가 철구가 이제 지혜를 계속 보내고 싶다고 아 너한테 먼저 언급을 방심했으니까 권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제 어 알았다 나도 재밌을 것 같다 이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런게 네 제가 내가 먼저 했나? 형 난 그때 깜짝 놀랐어 그때 나도 이제 정지 때인데 갑자기 뭐 네 방송에 철구가 막 요가국 입고 나오고 막 그래서 좀 뭐 아니 하긴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게 내가 했나? 응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게 아 그래 아직 깜짝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난 제일 놀란게 네 방송에 이제 그 형친분이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응 형수님이랑 형님이랑 오면은 응 그리마다 제가 기가 막히고 에이 그 우리는 원래 그 괜히 이렇게 어 믿고 하면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그러고 해야지 응 응 방송에서 같이 뭐 이렇게 컨텐츠로 하기는 따기에는 여러분들 응 그렇죠 아 내가 말을 끊었어요? 에이 그런거 아니 그런듯 아 근데 갑자기 꿀잼각이 왜 나와 응 그 철구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무슨거 끝이지? 아니야 이게 다겠어 응 여러분들 괜히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응 응 뭐 뭐가 응 이상한데 응 응 응 어휴 그래 다 먹고 있어요 일어났어? 놀란거요? 놀란거? 뭐 놀란거 뭐 아니아니 응 다 먹었지? 응 이거 밥은 내가 살게 네 이거 밥은 내가 살게 아니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своей 가을이에요 태민은 안 맞을 수 당연히 안 맞죠 형은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사항이 없으세요? 제가 못 따라가요, 형. 형,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 싸우, 왜 밥을 다 먹고나서 이제 와서 싸우시는지 잘 모르겠네. 말 한 번 끊었다고. 왜 싸우. 여러분들 원래 방송하다 보면 원래 좀 서로 말하다 보면 말이 엉켜서 원래 다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말 한 번 잘 못했는데. 말 한 번 끊었는데 큰일 났네. 그럼 너무 시경 쓰지 말고. 네. 형, 어떻게 택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면 네 좀 나가는 길에 어차피 큰길 나갈 거 아니야. 거기서 내려줘. 그냥 가시기 뭐 하시면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 하나 또 하세요. 어? 거기서 택시 불러도 돼요. 택시 불러도 돼요. 집에서? 아이, 뭐 다 오면 뭐. 그 하는 게 낫잖아. 어떻게 해. 야만 하시는데 맨날 길바닥만 찍으시네. 아니, 원래 내 얼굴 찍고 그러는데 뭐 밤인데 뭐 어때. 에휴, 가서 여러분들 이제 또 남순이, 남순이도 남순이 방송하고 해야지. 응. 응. 어? 잠깐만. 카드 두 번 긁은 거 아니야? 카드요? 그거를 가지고 올까요? 아니, 아니, 아니. 됐어. 뭐 주차 요금 내놔? 나 안 내 거야? 응.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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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여러분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제 이렇게 좀 단관 게임을 치고 그러기로 한거라 또 여러분들 내가 또 이렇게 또 빠져주고 빠져줄 때 빨리 빠져주고 해야 또 남순이도 집에 가서 방송 편하게 하고 하지 괜히 남순이가 여러분들 좀 어? 인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건덴 거에 거기서 또 그냥 또 내가 어 그래 뭐 가자고 해서 가면은 그것도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내리면 되겠네 여기 택시 많네 어? 예? 그래도 형님 강남 한복판에다 형님을 이렇게 내려드리는 것 보다 아유 여기 택시 많은데 아니 저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또 거기 이렇게 근처니까 택시를 일단 불러놓을게요 어? 예 여기 강남 한복판에다 형님을 놓고 길거리에다가 이게 아니 여기 택시 많이 지나가는데? 예 제가 불러놓을게요 미리 아유 뭘 안그래도 되는데 예 형 집이 거의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여기서 그래 너네네 집 앞에 택시가 많아? 예 형님 안전벨트 어? 어어 저희 집 앞에 택시가 많은 게 아니라 응 저희 집으로 택시를 부르면 돼요 집으로? 예 응 어? 잠깐만 어떻게 맺는 거야? 4창 Damn 이거 뺐네 차 잠시만ś 아 뭔 지리둥절이야 얘들아 아이고 어 아 그래도 가볍게 게임 시디 하나 사러 나왔다가 좀 오래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네 밖에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완전 유튜브라톤 몇시 일어나셨어요? 나도 오늘 한 9시쯤 일어났지 아침이요? 요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잘생기긴 얘들아 뭘 잘생기긴 내가 지금 내 얼굴 봐도 이 새끼 진짜 존같이 생겼다 내 스스로 봐도 지금 그런데 그럼 너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친한 여자 비즈에 있는 누군데? 어떻게 누구라고 뽑기가 좀 아니 아니 그래도 좀 합방했던 비즈는 다 친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친하고 그런 비즈 없어? 딱히 없고 그냥 다 이제 누굴 이렇게 누굴 빼놓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음 어이구 근데 뭐 그런거 시원시원하게 여기 한 번도 이제 좀 약간 좀 조심성이 많네 네 그쵸 선비죠 어 조심성이 많아 그럼 주소 뭐라고 줘야 돼요? 어디? 여기다 어? 네 미래신도시만 칠까요? 그럼 형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응응응응 미래신도시만 아 장지선이구나 형님 친한 비즈에 누구신데? 어? 친한 형님 친한 비즈에 남자 여자 여자? 남자는 여자도 예 형님이 얘기하실 수 있나 가장 가까운 거는 그래도 어? 어 뭐야 응 바로 저거지 뭐 아니 근데 왜 벌써 불러 그러니까요 응 가서 취소해 네네 도착해서 코앞에서 담배 핸들 피고 있습니다 모르겠지 요즘 카카오 택시 바로 금방 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에요? 아 또 전화 받아 아니 아니 됐어? 네 어 나는 그래도 음 그래도 뭐 철구가 의형제인데 어 나름 철구랑 뭐 최군 어 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서비 어 예 응 서비랑도 그러고 어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또 아이 케이랑도 원래 예전부터 되게 많이 친했고 어 어 아니 남자들은 너무 많지 여자 비제이 어 남자들은 너무 많지 여자는 뭐 까로도 뭐 다 돼 어 친구고 여자 비제이 그래도 좀 제일 친한 애는 음 그니까 예전말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서윤이 음 음 서윤이 그리고 그리고 어 어 그래도 뭐 다나냥 음 이것 좀 알만한 사람이 아유 뭐 유연이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어제 하루 이렇게 만나고 그런건데 그거 빼고는 뭐 나도 뭐 그냥 뭐 다 이전에 게스트 방송하고 그런거지 진짜 방송외쪽으로도 이렇게 그냥 가끔 연락하고 뭐하고 그런 비제이는 요즘 딱고 두 명 여자는 어 어 아이 미구민은 가족인데 임마 그게 어 뭐 친하고 뭐하고 그게 되냐 미구민하고 착한게 진짜 사람 좋은게 응 막 뭐지 방송에 이제 고민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서 방송을 봤는지 문자로 힘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딱 주더라구요 응 응 고맙다고 얘기했어 그냥 그럼 넌 답장 보내주지 그러지 예 그냥 어 너나 힘내세요 하고 하하하하 어 걔도 뭐 요즘 맨날 뭐 방송에 대한 이제 뭐 정체성을 이제 좀 못잡고 막 막 막 방송에서 막 그럴 때가 있나봐 아 막 방송에서 뭐하지 뭐하지 막 이제 그러면서 음 그래서 뭐 자꾸 난 나한테 막 그런 말 하면은 아 그냥 알아서 해 아 그냥 그러고 말지 응 응 응 응 응 너나 힘내세요 하하 하하 니 카페 꿀선두 하하 하하 니 카페 꿀선두 하하 하하 어 형님은 그런 말씀 안하세요? 뭐 어떤 BJ에게 뭐 힘내라 뭐 이런 말 한 적 없으세요? 아유 그런 말을 왜 해 뭐 나 내가 제일 힘든데 어 내가 제일 힘든데 왜 누구한테 왜 어 어 힘내라 말아 하고 그럴 것도 좀 그렇지 솔직히 뭐 지금 막말로 일비 돼서 뭐 그냥 어디 가든 다 개무시 당하고 그러고 다 사는데 뭐 형님 친하신 분도 이렇게 계시면은 친한 분들한테 힘내라고 뭐 연락 같은 건 절대 안 하시겠네요? 네 형님 말들은 나는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지 근데 좀 또 남자끼리 뭐 뭐 해서 뭐 그냥 뭐 힘내라 그런 말은 안하고 그냥 뭐 힘내라는 말은 안해 그냥 응 그거 왜 되게 그 사람이 힘들어 근데 맨날 뭐 다들 뭐 힘내라 힘내라 그런 말 많이 들을텐데 네 또 나까지 그거를 또 그렇게 응 그래도 누가 힘내냐 힘내냐고 말 한마디에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응 그래서 형님 힘들 때 형님 힘들 때는 누가 연락이 왔을까 그냥 나는 그냥 힘들 때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어차피 뭐 술 먹고 요런거 좋아하니까 아 그냥 형님 뭐 제가 예전에 형님한테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게 참 어떻게 보면은 백번 힘내라는 말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 또 나 생각해서 그래도 그런게 또 어떻게 보면 참 되게 고맙고 그렇기도 하지 근데 이 바닥은 아프리카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렇긴 하고 어 어 뭐냐 고등학생 같은데 너네 집 앞에 이렇게 있는거 아니야? 아니 어 여기 방탄소년단 여기 소속사 바로 옆이라서 아 걔네 가끔 가끔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여자애들 그래? 네 어 골목길에 여자애들 셋이서 저러고 깜짝 놀랐네 빠르신 스캐 어? 스캐 아이고 모르겠어 전자동으로 이렇게 돼서 아 여기가 이제 네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는 네 사무실이고 집은 또 다른데 있고 아니요 여기 사무실경 거의 집이죠 또 사무실 또 응안사 사무실 또 어 그런거 이렇게 있고 형님 먼저 내리셔야 돼 어 어 어 어 어 어 피규어 네 어 피규어 네 잠깐만 어 피규어 오늘 어 오늘의 내 보물인데 씨 잘 해야지 아 근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뭐하고 하니깐 와 잠깐 눈이 막 점점 감기네 네 응 응 어 여기다 끊을게 이거 뭐 뭐 뭐예요? 이거 그 어 피규어 어 비싸 비싼거 같은데 어우 정말 비싸 얼마요? 피규어가 뭐 하나에 막 이십몇만원씩 하고 뭐하고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 응 응 응 그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는 택시 타고 저도 그냥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어 방송하고 하게 딱 방송은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만 해서 좀 마무리할게요 응 어 아예 끌고 가시게요 어 나도 지금은 좀 막 오늘 좀 말 많이 하고 해서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갖고 응 이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에 도착해서 어 그러고 이제 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어 막 좀 계속 막 이렇게 좀 들고 다니고 이제 이래갖고 어 힘들어갖고 어 응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응 집에 가서 방송할게 응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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